나그네의 구석구석 유행의 우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라 함은 나그네의 삶을 신고 07입니다. 나그네의 길동무 이름이 07이죠. 그래서 나그네가 부를 때는 옹킬이라고 합니다. 옹킬하지는 우리 어디 가니? 옹향 간다고? 왜 가지? 너 밥이 달랑달랑 하길래 너 밥 먹이러 가는 거야. 안평면에는 농협 주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같이 시간을 잘 지킵니다. 오후 6시 되면 딱 마감해 버립니다. 또 안평면에는 작은 구멍가게만한 하나로마트도 있습니다. 거기도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6시면 문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가 긴 바람에 나그네가 270에서 하산해서 안평면 소재지 있는 데 내려오면 하나로마트도 문 닫아 버리고 구멍가게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이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같이 동양으로 가거나 윗성읍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저기 반추원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서 몰이 풍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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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